안녕하십니까 펭귄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독해 강좌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제 첫 번째 세계사 강의 잘 들은 학생들은 오늘 두 번째 시간도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또 영상을 처음 보시는 학생이라면 첫 번째 강의로 다시 돌아가셔서 들어보고 오늘 강의도 다시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들도 몇 년 후면 대학에도 들어가고 또 남자 같으면 군대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군대에 있는 군인들 보통 우리 군인들을 현역이라고 부르죠 현역이라고 부르고 군대를 제대하고 제대한 사람들을 예비역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죠 보통 현역이냐 예비역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군대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주된 대상은 고등학생들을 제가 지금 주된 타깃으로 설정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들이 말하자면 제 강의를 듣는 현역 학생들이 현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예비역이죠 심지어 예비역도 더 지나서 민방이 까마득하죠 군대 생활하던 시절이 그러니까 현역은 아주 우리가 속된 말로 빠릿빠릿하죠 군기가 잡혀있고 언제든지 훈련이 잘 돼있고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난 사람들은 허물허물해져가지고 뭐 그죠 이제 뭐 예전에 그 군기는 온데간데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현역 학생인 현역인 학생들은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이제 뭐 총기가 있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뭐 뭐 금방금방 조금만 공부하면 다 외워버리고 특히 고등학생 때 외운 단어들은 열심히 외운 영어 단어들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 잊어먹지 않고 여러분들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 내가 맞다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들은 지금도 내가 좀 보면 알겠다 기억이 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지금은 새로 어떤 단어를 익혀도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뭐 그런데 그래서 그 이 현역인 학생들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좀 좀 문법적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좀 학생들에게 또 조금 문법적인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예비역들 심지어는 이제 민방위 뭐 민방위도 또 이제 또 지나버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문법적인 설명이 나오고 하면 또 상당히 좀 지루해 하실 것도 같고 그런 또 걱정도 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성인 분들을 위한 또 지금 그 전에 했던 이 강의들은 또 다른 강좌를 또 또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했던 이제 뭐 영어 성서강도 했고 또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철학 쪽에 아우 철학하니까 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주 또 쉬운 그런 또 철학서를 또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볼까 지금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새로운 강좌가 또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주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뭐 지난 강의 보셨으면 아 이거 세계사 공부하면 해봐야겠다 그런 또 생각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또 같이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두 번째 강의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이제 그 독립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여러 그 어떤 나라가 있고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그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보시면 딱 아시죠 자 여기가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북아메리카를 North America 그렇게 얘기했고 이쪽을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가 이제 한 멕시코인데 멕시코부터 해서 한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Central America 중앙아메리카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아메리카 지역은 북아메리카 지역은 어때요 여기가 이제 미국이죠 여기가 미국이고 이 위에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고 여기가 이제 멕시코죠 멕시코고 에 그래요 뭐 중요한 나라들이 뭐 그런데 남미에는 뭐 여기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렇게 있죠 지도가 잘 보입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도를 대충 보면서 크게 아메리카 대륙을 이 세 부분으로 북미 중미 남미 그렇게 이제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지리적인 그죠 그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개념이고 에 또 보통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부르기도 하지만 어 문화권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언어권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북아메리카 지역은 다 영어권이죠 영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화권에 따라서 이쪽 지역을 우리가 아 이걸 좀 너무 날렸으면 또 못 알아볼까 에 그래서 이쪽 북미 지역을 우리가 이제 앵글로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죠 앵글로 앵글로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앵글로 섹슨 하는 바로 영국 영국의 그 주된 민족이 앵글로 섹슨족이죠 그 영어라는 단어 잉글리시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앵글로 하는 말에서 그래서 이제 요쪽을 앵글로 아메리카 뭐 그렇게도 부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그러면 이제 영어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멕시코부터 해서 요 아래쪽 요쪽 지역을 우리가 보통 그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라틴 아메리카 즉 이쪽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즉 라틴어 라틴어에서 비롯된 그 언어를 쓰는 국가죠 바로 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쓴다 그랬죠 이쪽 지역이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통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는 옛날에 그 이제 고대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서 쓰던 언어죠 그 시저 여러분 시저 아시죠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뭐 그런 막 말하죠 그게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때 막 시저가 쓰던 말이 그 라틴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라틴어는 지금은 이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사화가 dead language 이제 사화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 라틴어에서 이렇게 발전한 언어가 여러 언어가 있죠 그래서 그 라틴어에서 발전한 언어를 우리가 보통 로맨스 랭기지 라고 합니다 그 로망스 라고 부르는데 그 로맨스 랭기지 라틴어에서 생긴 언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일 뭐 대표적인게 프렌치 프랑스어나 또 그 이탈리아어 이탈리언 그죠 뭐 이탈리아어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스페인어 스페니쉬 아까 또 봤던 뭐 포르투기스 포르투카르 또는 뭐 루마니아어나 뭐 이런거 뭐 이런 언어들이 전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발전한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서로 간에 그냥 조금만 얘기해보면 서로 말이 잘 통해요 다른 언어이긴 하지만 뭐 좀 들어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기 쉽고 이런 언어는 또 서로 간에 배우기도 아주 쉽고 서로 뭐 어휘나 뭐 문법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비슷하고 이래서 아주 서로 배우기 쉽죠 이 언어를 서로 그래서 이런 라틴어 다 라틴어에서 비롯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우리가 이제 라틴아메리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월드컵 언제 월드컵이었죠 그 지금 저번 월드컵이 그 브라질에서 열렸고 아마 그 브라질 전에 열렸던 그 월드컵이 그 프랑스에서 열렸죠 제 기억으로 그때 프랑스 월드컵 때 결성전에서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결성전에서 붙었는데 그때 그 프랑스의 그 주장이 지단이었죠 지단 요즘 이제 학생들은 지단이 누구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주 유명한 뭐 당대 그죠 세계를 호령하던 뭐 요즘 그 저 축구 잘하는 메시 메시나 뭐 그 정도급이죠 뭐 그런 그 지단이 그 프랑스 팀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 결성전에서 아마 아시는 분 아시죠 그 이탈리아 팀 그 상대 수비수를 막 머리로 그냥 받아가지고 퇴장을 다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 프랑스가 결성에서 패하고 이탈리아가 그때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그때 왜 그렇게 상대방을 막 머리로 치받아가지고 그런 자기 팀이 결국은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그러니까 이 지단이 그때 분을 못 참았는데 자꾸 상대방 수비수가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막 결국 분을 못 참고 그냥 머리를 쳐받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신기했어요 이탈리아 선수가 이 지단 프랑스어를 쓰는 지단한테 어떻게 욕을 했는데 지단이 그걸 다 알아먹었을까 그죠 그런데 이 프랑스어나 이탈리아가 같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방 욕하는 게 다 들려요 자기를 욕한다는 게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그랬던 그 에피소드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언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잔소리가 또 좀 기네 그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사를 배우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 라틴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라틴아메리카라고 말하는 이쪽 지역의 역사는 거의 안 배우죠 우리가 배우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세계사에서는 대개 뭐 유럽 쪽 역사 또 뭐 아시아 쪽 역사 뭐 그런 거를 주로 배우는데 라틴아메리카 쪽은 거의 우리가 배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6학년 그야말로 초등학생 6학년에게 지금 이 책은 6학년의 라틴아메리카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페이지 넘게 나와요 아주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생소했던 이 라틴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을 다하게 되고 오늘날에 이런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오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아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왜 이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어린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자기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나중에 슈퍼파워로 떠오르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라틴아메리카를 그야말로 자기들의 앞마당으로 생각했죠 자기들의 앞마당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열강들 지난번에 열강 뭐라 그랬죠? 파워 슈퍼파워 하면 초강대국이고 파워는 강대국이죠 유럽의 당시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들이 다 이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이 이제 다 독립을 하고 나서는 미국의 영양권 안에 들어가게 되죠 미국이 이제 이 남아메리카를 그야말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죠 우리보다는 우리는 별 관심도 없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좀 멀고 우리 지구 반대편이죠 아르헨티나가 딱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고 내려가면 지구 쪽으로 내려가면 딱 닿는 반대쪽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우리하고 정반대 쪽에 있는 나라예요 하여튼 뭐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대개 보면 친미 아니면 반미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즉 친미 정책을 펴느냐 반미 정책을 펴느냐 대개 그렇게 국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개는 다 친미 국가고 또 반미 정책을 폈다가는 또 미국이 심지어 레이건 정부 때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하여튼 라틴 아메리카 쪽 사람들은 좋든 싫든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여러분들 상식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바로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50년 이내에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유럽의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됐다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중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독립을 하게 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헤이티라고 했죠 헤이티 바로 우리는 아이티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과연 그 나라는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일단 읽어보고 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가 있었다 그랬죠 그 분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한번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after the United States, 미국 다음으로 United States, 미국 다음으로 The next colony to win its independence was Haiti 이렇게 나오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독립을 이룬다 할 때 어떤 표현을 썼죠? 독립을 얻는다 할 때 gain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gain 그때 제가 왜 같은 말로 win을 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바로 그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그 독립을 이룬 그 다음 식민지는 아이티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미국 다음으로 독립을 이룬 그 다음 식민지 식민지가 colony 그랬죠 식민지는 아이티였다 아이티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Haiti is a country on the large island of hispaniola in the Caribbean 아, 이게 바로 나오죠 자, 이 아이티는 나라인데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On the large island, 커다란 섬에 있는 나라인데 바로 그 카리브해, 지난 시간에 봤죠 카리브해에 있는 hispaniola 라고 하는 큰 섬에 있는 나라다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지도를 보니까 그 쿠바, 쿠바 밑에 또 큰 섬이 있었죠 그거를 우리가 hispaniola 라고 부르는 섬인데 그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뭐였죠? 기억납니까?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렇죠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었고 그 왼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헤이티, 바로 이게 나오는 아이티입니다 거기 있는 나라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In the 1600s, 1600년대에 It had been settled by the French Who brought slaves from Africa to work on sugar plantations 자, 1600년대에 It 하는 것은 바로 아이티를 가리킵니다 아이티는 had been settled 자, 이런 settled 하면 이제 정착한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보면 had been settled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정착되어 왔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착되어 왔었다 요런 걸 이제 문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 수동태, 아주 복잡한 용어로 쓰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자, by the French, 바로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the French 하면 이제 프랑스인들 그런 뜻입니다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주가 돼 왔었다 정착이 돼 왔었다 프랑스인들이 이곳을 개척했죠 자, 그리고 후 하는 게 나오는데 요렇게 여러분들 끊고 이렇게 칸마를 찍었습니다 칸마를 찍은 것은 여기서 끊어라 여기까지만 읽어라 요,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후가 나오면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또 요런 것도 이제 뭐 문법에서 뭐 관계대명사의 뭐 계속적 용법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런 용어보다는 해석하는 방법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고 나면 그리고 그 앞 명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인들은 그런 뜻이에요 요런 것도 나중에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프랑스인들은 노예를 데려왔다 slave 노예를 데려왔죠 아이고 또 화면이 떠오르집니다 자, 어디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왔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자,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이제 이런 그 이제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 그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그러죠 플랜테이션 농업 단일 작물을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우리가 그 농업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설탕 플랜테이션 이제 아주 광활한 그게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데 자기들은 그거 일 안 하죠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어디서 잡아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아프리카 노예무역 slave trade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 책에 보면 아프리카 편이 또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거기서 또 노예무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그런 자세히 보기로 하고 하여튼 거기서 뭐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강제로 투입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된 거죠 아니 순상님 그 거기 원주민은 없습니까 원주민들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은 거의 다 멸종해버려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을 1492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고 난 이후로 이 원주민들이 대량 멸종 거의 뭐 멸종 수준까지 가죠 이 특히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 실제 뭐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이 그 면역력이 약해 면역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요즘 뭐 우한 폐렴이 뭐 겁나는데 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는 전혀 이렇게 그 원주민들에게는 없던 근데 유럽인들은 이미 이제 오랜 그 여러 가지 갓까지 이제 뭐 이 면역력이 이제 생겼는데 이 그 뭐 천년두라든지 뭐 이런 오만 그 이제 유럽인들은 그게 다 이제 면역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건너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면역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러면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뭐 대량 그냥 병으로 다 죽어요 전년병으로 천년두라든지 뭐 이런 온갖 그게 그냥 뭐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거의 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보니까 they brought so many slaves that the Africans outnumbered the French by 10 to 1 이렇게 나오죠 자 they가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명사를 많이 쓰는데 이런 대명사가 우리말은 대명사를 잘 안 쓰죠 한국말은 대명사를 잘 안 쓰는데 영어는 뭐 먼저 한번 언급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냥 대명사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에 우리가 혼란이 많이 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1인칭 2인칭은 대명사를 좀 쓰는데 3인칭은 대명사를 잘 안 쓰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국말에서 3인칭 대명사를 그는 그녀는 여러분들 그런 말 실제로 씁니까? 여러분들 뭐 철수는 영이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그녀는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안 하죠 한국에서는 3인칭 대명사를 잘 안 씁니다 3인칭 대명사 자체가 나타난 게 우리나라 문학에서 20세기 초기에 김동인 같은 사람이 3인칭 대명사를 처음으로 썼다 그 정도로 원래 한국말에서는 그런 3인칭 자체를 잘 안 쓰는데 영어는 뭐 그러니까 이 3인칭 복수대명사죠 그들은 이 프랑스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는 원래 가리키던 명사로 바꿔서 옮기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그냥 그렇게 해석해야 빨리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게 더 잘 이해가 돼요 즉 프랑스인들은 데려왔다 brought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so that 하는 이런 형태가 보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죠 아주 뭐뭐 해서 데려야 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들은 아주 많은 노예를 데려와 가지고 어찌나 많이 데려왔던지 이 아프리카인들이 outnumbered the French 프랑스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outnumber 하면 뭐 보다 숫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out 하는 말이 이렇게 보통 이 동사 중에 out 하는 게 붙으면 뭐 보다 더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outrun 하면 뭐 보다 더 잘 달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많았냐면 by 10 to 1 어느 정도까지 많았죠? 10 to 1 하면 10 대 1 이 뜻입니다 10 대 1 이때 by는 뭐 까지 그런 뜻이에요 10 대 1 까지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그런만도 하죠 뭐 프랑스인들이 어차피 그죠 위에서 뭐 컨트롤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뭐 대량으로 흑인 노예들을 잡아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전부 다 그냥 일을 시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의 비율이 10 대 1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아이티의 인구는 전부 원래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거의 전부 다 흑인들입니다 거기가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브라질도 원체 그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와 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in 1791 1791년에 just 15 years after the North American colonists rebelled against England the slaves of Haiti rose up against their masters 이렇게 자 179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 바로 바로 15년 후죠 바로 뭐 15년 후냐면 북아메리카의 colonists 바로 그 식민지인들이라고 했죠 즉 북아메리카의 그 식민지인들이 영국에 맞서서 rebel rebel 이거 뭐라 그랬죠? rebel 바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바로 15년 후에 그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저번에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 15년 후에 in 1791년에 이 하이티의 노예들이 rose up rise의 과거죠 rise up 하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rise up 이걸 rising up 하면 이제 뭐 들고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항쟁 항쟁이란 뜻으로 써요 rising up 하면 뭐 그래서 그 rise up rose up 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다 바로 그들의 master 자 여러분들 master 하면 뭐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여기서 뭐 지배자라는 뜻 지난번에 봤던 그 ruler 그 뜻하고 같은 겁니다 즉 자기들의 그 지배자들에 맞서서 들고 일어났다 그 15년 후에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their leader 자 이 반란의 그 지도자 leader a former slave named 자 여기 보니까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도 잘 이 이름 읽기가 참 어렵죠 이게 이제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도 이름이다 프랑스식 이름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 이름이 이제 미국 어린이들에게는 어렸기 때문에 뭐 어른들한테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요렇게 읽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투생 루 베르티르 이렇게 좀 크게 쓰라는 건 여기를 세게 읽어라 투생 투생 루 베르티르 이 사람 이름이 그래요 투생 루 베르티르 이 사람 지도자 이름이 이제 이래요 투생 루 베르티르 저도 프랑스를 잘 몰라가지고 이 발음이 뭐 제대로 읽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간판 보면 이 프랑스식 뭐 특히 뭐 빵집 같은데 원래 프랑스 쪽이 빵이 유명하니까 뭐 이쪽은 뭐 뭐 뭐 아 이름이 뭐 뭐 뭐 뚜레주른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름도 참 읽기도 어려워요 네 하여튼 그 이 사람인데 그 네임드라고 하는 것은 요게 또 이제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생 루 베르티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전 노예입니다 포멀 슬레이브 포멀 하는 말은 이전의 그러니까 포멀 슬레이브 하니까 이전의 노예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노예는 아니고 이전 노예죠 포멀 포멀 프레지던트 하면 전 대통령 그죠 이전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포멀 포멀 슬레이브 이 지도자 투생 루 베르티르는 was the son of an African king and a brilliant military leader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말이에요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은 아프리카 왕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아프리카 왕의 아들인데 이게 뭐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아프리카 왕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군사 지도자였다 military leader leader 군사 지도자 brilliant 하는 말은 탁월한 뛰어난 brilliant 뭐 사람이 총명한 뭐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죠 brilliant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투생 루 베르티르는 원래 왕의 아들이었고 아주 또 탁월한 이 군사 지도자였고 이러니까 이제 그 노예들 사이에서 그죠 지도자로 떠받들어지게 된 거죠 음 이 사람 자 여기 바로 옆에 보니까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밑에 사진 밑에 보니까 투생 루 베르티르 is remembered as the liberator of Haiti 이 사람은 아이티의 liberator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해방자 liberator 해방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liberator 해방자 liberation 하면 이제 해방 liberate 하면 해방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어 제가 나중에 좀 이제 편집 기술이 좀 늘어나고 하면 여기 밑에 자막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제 단어 파생어도 다 정리도 좀 해주고 할텐데 뭐 지금 아직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필기도 안 그러면 필기라도 좀 해주든지 시간도 지금 강의 시간이 딱 40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필기하고 이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30분 지나고 있어요 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이 liberator 찾아보면 그 관련된 파생어가 그 사진을 보면 다 있어요 알아서 그거 찾아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자막도 이제 좀 넣고 그렇게 할게요 아 그리고 아프리카 왕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 뭐 조나단인가 하는 친구가 있죠 아주 그 친구 유명하던데 요즘 그 아버지가 뭐 저 뭐 저 콩고 출신인데 그 콩고 콩고였나 그 콩고의 그 뭐 왕의 아들이었대서 뭐 그러던데 그 방송에 보니까 그래가 뭐 난민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아들 뭐 이렇게 조나단이 한국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근데 he abolished slavery and declared himself governor of Haiti 자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수적으로 압도적이니까 그 있던 뭐 프랑스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이제 보세요 어 어디갔죠 아 그래서 이 루스탱 투베르티르 이 사람이 abolished 여러분 이 단어도 꼭 알아야 됩니다 abolished 라는 건 철폐한다 어떤 걸 없애버린다 이 뜻입니다 노예 제도 자 아까 여러분 그럼 slave가 노예였죠 노예 slavery 하면 노예 제도를 말합니다 노예 제도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declare 하면 선포하다 선언하다 요 명사형도 꼭 알아놔야 되는데 declaration declaration 하면 선언 선포 지난번 우리 독립을 뭐라 그랬죠 independence인데 독립 기념일은 영어로 independence day 그렇게 말했고 독립운동은 뭐라 그랬어요 independence movement 그랬죠 독립선언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렇게 하면 독립선언 뭐 그런게 됩니다 그렇게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익혀둬야 표현을 여러분들 잊어먹지를 않고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했다 뭘 선언했다 자신을 governor of Haiti 자기가 자신을 governor 하는 말은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총독 또는 뭐 미국의 governor 주지사 미국의 주지사 있죠 뭐 그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티의 총독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이티를 이제 프랑스의 총독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쫓아버리고 내가 총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림이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는데 아주 그 인물이 잘생겼죠 투생 루베르티로 굉장히 풍채가 당당하고 그죠 뭐 아주 뭐 왕의 아들다운 그런 아주 당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눈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눈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원문도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잘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later 근데 나중에 when a French army invaded Haiti in 1801 근데 나중에 말이에요 이 프랑스 군대가 invade 하는 말 침공하다 침공하다 명사형은 하나 이건 하나 적어줄게요 이것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invasion 이렇게 말합니다 invasion 하면 침공 침공 이런 뜻이에요 invade 하면 침공하다 어디죠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프랑스 군대가 이 아이티를 침공했을 때 1801년에 아까 우리가 이제 반란을 1791년에 일으켜서 성공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프랑스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프랑스는 뭘 했길래 가만히 두고 봤냐 원체 거리도 멀고 이 또 프랑스 여러분들 뭐 복잡하지만 당시 그 유럽의 정세가 여기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자 그들끼리 지금 유럽 내에서 열강들끼리 치고 박고 밤낮없이 거기도 또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열 근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고 이제 좀 국내 정세가 안정이 되니까 이 자식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투생 was captured 캡처 붙잡혔다 캡처하면 붙잡다 포획하다 뭐 이런 뜻이죠 사진도 탁 캡처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그때 이제 군대가 와가지고 이 투생이 체포가 됐어요 캡처 그리고 send to France 이 프랑스로 압송이 되어버렸죠 프랑스로 압송됐어요 보내졌다 자 아까 앞에서 이런 표현 봤죠 칸마 찍고 후 이런게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칸마 찍고 where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칸마 찍고 where가 나오면 그리고 아이고 화면이 또 흐릿 그리고 거기서 이 투생이 죽었어요 died in prison 감옥에서 가차없습니다 어디 반란 그죠 압송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다놓고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요 but his memory memory lives on 그렇지만 이 그에 대한 기억은 계속 살아남았다 여러분들 on 하는 말이 붙으면 계속하는 뜻이 있습니다 on에는 그래서 이제 lived on 하면 계속 살아남다 그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어떤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억은 그 남은 사람들에게 계속 남아있겠죠 그래서 말이죠 His followers 자 여러분들 팔로워 팔로워 잘 알죠 요즘 팔로워 많잖아요 추종자란 뜻입니다 그 따라다니 그 투생을 따라다녔던 그 추종자들이 defeated the French army the next year 그래가지고 그 추종자들이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프랑스군을 패배시켜버렸습니다 격파해버렸어요 힘을 먹 and in 1804 그래가지고 1804년에 the rebels 자 여러분들 the rebels 하면 반란군을 뜻합니다 반군 뭐 반란군 뭐 반군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까 그 이 단어가 이 단어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그 영어에서는 동사로 쓰일 때하고 명사로 쓰일 때하고 발음이 좀 달라지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동사로 쓰이면 re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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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고 요것이 명사가 되면 rebel rebel 그렇게 발음이 돼요 주위에서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죠 the rebels 그죠 반란군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들이 declared 선포했죠 the independence of Haiti 아이티의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에도 아이고 막 귀찮다 막 내가 알아서 그 조그만 성 그거 막 신경 쓸 것도 없고 원체 또 프랑스도 당시 식민지가 원체 많아가지고 관리할 데가 원체 많아요 뭐 저 인도 차이나 쪽 그것도 가야되고 뭐 엄청 많아가지고 그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티의 독립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뭐 간략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알아둔 게 어디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전에 뭐 아이티가 아이티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여러분들 잘 몰랐죠 그리고 또 아이티가 도대체 뭐 뭐 어떻게 독립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이거 지금 안 읽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초등학생 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자세하진 않지만 이 정도라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아이티라는 나라도 좀 알게 되고 그죠 다음에 이제 아이티에 관한 어떤 소식이 들리면 참 투생 로베르티르가 고생했던 나라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안 그렇겠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문법적인 설명이 좀 중요한 게 좀 많은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또 오늘 또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무슨 또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일단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이 페이지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제목이 뭐가 나오죠 Colonial Mexico Colonial Mexico 바로 식민지 멕시코를 말하죠 식민지 멕시코 멕시코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멕시코는 식민지 시대의 멕시코는 어떤 상태였나 그리고 멕시코는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는가 이 멕시코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멕시코의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 4대 페이지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멕시코가 멕시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아시게 될 거에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저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봐야 될 텐데 이 책의 지금 라틴 아메리카 지금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아 시간이 지금 벌써 안되겠다 일단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멕시코의 역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